아, 무섭다. 아니야. 물은 좋아했었어. 자, 힘 빼봐. 내가 잡아줄게. 아, 깬 거 아닌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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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봤던 장면이었어요. 그냥? 일종의 내가 일으키는 착각입니다.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. 장벌이네, 제발!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구나. 어제 밤에 어디 갔었어? 네가 본 거 나 진짜가 아니야. 의사가 한 말 기억 안 나? 살인범 얼굴 보셨어요? 기억. 뭐가 진짜고, 뭐가 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건지 구분할 수 있겠어. 알 Hess. 아니,